한때 귀농, 귀촌 바람이 불면서 복잡한 도시를 떠나 전원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달리 귀촌 생활이 녹록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경북 상주시 낙동신상교회는 10년간 농촌 목회를 하며 농촌에 생기를 불어넣는 활동들로 최근 장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현장을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신상 1, 2.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모여 앉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고 적으며 그림도 그려넣는 어르신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이 마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낙동신상교회에서 10년째 마을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김정아 목사의 손길이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대부분에 보면 교회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역들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지역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요청들. 공원이 항폐에 대해서 쓸모가 없어지는데 이걸 다시 살릴 방법이 없겠느냐. 그 공원에서 해마다 음악회를 하면 좋겠다. 우리 마을 인구가 적어지니까 기농기천운동을 하면 우리 주민들을 유치할 수 있겠다. 글쓰기와 노래 문화교실부터 마을음악회, 공예와 목공체험까지 김 목사 부부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마을 이장과 협력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 중인 귀농기촌 상담소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꾸준히 문의가 들어옵니다. 김 목사는 새로운 터전에 정착하려는 귀농인들을 위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귀농 꿈나무들이 1년간 거주하며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으로 안내하고 농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을 주민들과도 연결해줍니다. 김 목사는 효과적인 마을 목회를 위해선 목사보단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 어릴 때 전도사님이나 목회자가 계속 바뀌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면은 그렇게 바뀌지 않고 시골 교역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농촌이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어쩌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주민들의 이동도 거의 없었고 목회자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우리 지역의 주민이라는 귀농 귀촌 사역에 적극 뛰어든 덕분에 신상리에는 지난 10년 사이 인구가 1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변 마을들에 비해 고령화율은 약 30%가량 낮습니다. 김 목사는 경상북도에서 진행한 2023년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우수 활동가로 선정돼 오는 9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합니다. 앞으로 1년간은 영남신학대학교의 특임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지역산림과 마을 목회를 가르칠 예정입니다. 지역 리더로서의 활동보다는 지역에 있는 일들을 스포트해주는 면밀한 현황 파악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를 목회자가 파악을 한다면 그것이 꼭 농촌이 아니라 도시가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도 빈틈들을 교회가 채워가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사역이 될 것이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큰 요즘, 김 목사는 지역에 생명을 불어넣는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